하태경의 어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하태경의가 지금 어디있나 이준석과 명콤비를 이뤄서 바른미래당 출신으로서 가장 선거사기를 덮기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국힘당의 선거 사기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을 가장 방해했던 그런 양반이죠. 그동안 하태경은 이준석 장가를 참 많이 불렀죠. 이준석가 거의 한몸이다 이렇게 불러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선거 사기 문제를 덮을 수 있는지 나이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50대 초반 정도가 됐을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젊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하태경이 주장한 겁니다. 이준석을 옹호해가지고 여당 윤리위원회 이준석 징계 비판의 반박 유성민 하태경 김용태 개냥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양희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힘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징계를 비판하고 나서는 유성민과 하태경과 김용태를 개냥해서 당신들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태경 이준석 6개월 징계 대표직 내려놓을 이유가 안 된다 그럼 뭘 하면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죄에 걸려던 거 아니에요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모양이에요 하태경 가세연과 같은 유튜브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원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끝까지 뭡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입건을 극대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하태경 이준석 징계 대표 사태의 이유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당준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을 징계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도 펼칩니다 하태경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준석을 몰아내리는 것이다 이왕위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국힘당의 윤리위원회가 당근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주민들은 참 하태경을 보유해서 좋겠습니다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무슨 프로듀스 1551이라는 그런 디지털 조작을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현재 선거 문제를 모를 수가 없겠죠 흔히 다 알겠죠 이준석에도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 무슨 이익이 되겠죠 그쪽 편에 줄을 서면 선거안에 도움이 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태경 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자 5시간 토론했는데 허망하다 이게 하태경의 가장 최신 발언입니다 하태경의 이야기는 우리 당은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5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황당하다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도 버리고 입에다가 민주주의를 달고 법치를 올리고 하는 그런 양반이 선거 사기 문제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은폐하는데 1등 공신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태경은 입에다가 민주주의니 법치니 이런 이야기 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살면서 기가 찬 겁니다 이 사회를 보면서 참 기가 찬 것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선거 사기 문제를 뭡니까 그냥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1등 2등을 다투는 인간들이 입에다가 당내 민주주의니 민주주의니 법치니 이런 말을 올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너무 기가 찬 거죠 바른미래당 출신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행동하냐 이야기죠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하태경은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친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으면 무슨 글을 썼나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끌었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의 당이 진행시키는 일들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습니다 해석을 다 이렇게 달려하는 겁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가 판단하지 않아야 될 비상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정당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습니다 너희가 정당 민주주의를 어떻게 입에 올려내리냐 당내 경선이 다 주물럭거리고 당내 경선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다 의심을 싸고 있는데 뭘 너희들이 그냥 정당 민주주의나 이런 것을 입에 올려내리냐 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살아야 될 세월이 많은데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우리 당이 정말 걱정입니다 반성과 승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합니다 아마 거의 뭐 여기서 압도다수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을 꾸려서 출범시키자 이준석의 추가 징계를 요구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모양입니다 민주주의도 버리고 네가 버렸지 우리가 버렸나 이야기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습니다 5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 토론했는데 결론이 너무 허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다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지사로 임명된 과거의 더불어미당 출신에서 활동했던 김영한 도지사가 울분에 찬 이야기라네요 김영한, 이준석, 야당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 그리고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민주당 출신이 원래 민주당의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 생리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이중생활자라고 표현했네 참 그쪽 동네 사람들이 사람 하나는 잘 꼽았어요 그런데 머저리 같은 사람은 국행당 사람들인 거죠 선관위와 함께 이러면 당내 경선을 맡기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선 후보 경쟁도 굉장히 의욕이 많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저가 볼 때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쓰신 글이 인상적이서 이번 일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과 만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직시를 하네요 판사가 제 주제를 모르고 제 권한 바깥에까지 개입한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사법부의 역가락 판결로 여당은 지휘부를 잃었습니다 대혼란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준석은 당대표로 도갈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불가역적으로 그런 당원들로부터 뿌리를 뽑혀줬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하고 국힘당의 당원들 다수는 이준석의 이름들 뱃속같이 다 보게 된 거죠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막장 드라마를 어디까지 이름들 연출할 수 있는지 젊은 친구가 얼마만큼 먼저 악해질 수 있는지 그걸 이번에 다 본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호텔방에 들어간 사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자메시지 유출을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을 때리고 국힘당을 완전히 그냥 박살 내려고 달라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여러분들 김영환 도지사는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권 지지층은 그를 따라 나설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 나갔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나겠죠 김용태는 이런 친구 빼고는 왜 끝나겠습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다 아니까 저 친구가 진짜 싸가지가 없구나 이거는 이번에 만방에 선언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경우가 없구나 진짜 악하구나 진짜 사악하구나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에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동안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던 사람들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학을 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자기가 어제까지 있던 이런 땅 대표의 그 당에다가 그건 침을 뱉는 수준이 아니고 그 당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참 기가 찬 거죠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니 판사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자유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여 명백히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정확하게 본질을 지적하네요 황정수 부장판사가 자기 여러분들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거쳐야 되는 거죠 판사의 직무랑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는 것이지 정당이 자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 한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당신들이 결정한 비상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니 판사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자유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서 명백히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민주당에서 장관도 해봤기 때문에 김영환 장관이 도지사가 정치판을 상당히 잘 알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한 정치뿐만 아니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야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사태의 본질이란 것은 이준석 개인의 퍼스넬리티 문제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인 그런 관련된 선거가 지금 와해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어느 누구보다 소상해 아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존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야기죠 국힘당의 당내 경선이 선관위의 이름들 위임되어 가지고 관리되고 국민 여론조사 이름 70%가 압도적으로 이준석에게 표를 주고 국힘당의 이름 당내 선거 이름 70% 가운데서 ARS 투표가 압도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ARS 투표 결과가 10% 이상 보죠 이준석이 ARS 투표보다도 모바일 투표가 압도적으로 앞섰고 나경호는 어땠습니까 ARS 투표보다도 모바일 투표가 마이너스 8% 가까이 이름들 적게 나오고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국힘당 나리들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 이제 시작이고 당신들의 비겁함과 당신들의 소심함과 당신들의 이기심이 결국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눈을 감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 부메랑이 돼 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마지막까지 선관위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거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그냥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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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떻게 행편없는 나라가 됐는지 저도 내가 참 익숙하고 아는 그런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석 사태는 이준석 사태만 보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 어떻게 출범했는지 여론조작, 선거조작, 모바일투표, 국민여론조사라에 의한 역선택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거짓과 사기와 위선들 그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조작 사기, 거짓, 위선, 공작, 여론조작, 선거결과 조작 이런 게 다 어우러 가지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한 건 생겼죠 앞으로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사기를 치더라도 멈춰 사기를 치더라도 감방에 가는데 선거를 사기치는데 다 여러분들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할 약이 안 할 약이 다 하고 여기 TY님 경찰은 수사가 반년도 넘었는데 도대체 이준석을 왜 못 잡아넣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경찰도 그냥 어그러지고 검찰도 다 어그러지고 아무것도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다 그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매사를 좀 더 박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기대 난망인 거죠 사람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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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